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 100명 이하일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의 링크는 설명란 또는 여기 카드 링크로 연결해 놓을게요 사실 구독자 100명 이하일 때는 채널의 가장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건 성장에는 좋지 않지만 큰 문제는 없는데요 하지만 하면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채널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영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구독자 100명 이하일 때 하면 안 될 것들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훈련소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훈련소장 블레이즈입니다 채널 성장 초반에는 하면 안 될 것들이 해야 될 것들보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가장 작은 부분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 채널 성장의 방해 요소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영상이나 올리지 않기 많은 초보 유튜버들이 업로드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일리 업로드 영상을 자주 올리면 그만큼 유튜브가 밀어준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럴 때도 있긴 했습니다 의미가 없는 영상을 꾸준히 많이 업로드하면 어느 순간 시청자들에게 노출해 줄 때가 있었죠 예를 들면 아침 출근길을 찍어서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떡상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이런 방법들이 통했을 때는 한 4년 전? 아니 한 5-6년 전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나 통했던 일입니다 영상의 내용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업로드를 하느냐가 더 중요했을 때죠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방송국, 대기업 기획사가 업로드를 합니다 또 데일리 영상은 주로 쉽게 찍을 수 있는 것들인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 경쟁도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또 아무 영상이라는 건 의미 없는 영상 뿐만 아니라 내 채널의 주제와 맞지 않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리뷰하는 채널에서 갑자기 맛집에 대한 영상이나 여행지에 대한 영상, 특정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 같은 거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주제를 영상으로 만든 것도 아무 영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영상이라는 게 점점 늘어가다 보면 최신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이 넘어도 조회수가 한 자릿수를 넘지 않는다면 다음 영상을 올리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관련 없는 영상들을 마음대로 올리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조회수가 낮은 영상이 연속되면 더욱 노출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 영상이나 막 올리다 보면 결국에 내 채널에 어떤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오게 되고 결국 채널이 망하게 되는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 채널에 가서 댓글을 달면서 내 채널을 구독해달라거나 놀러와달라거나 아니면 당신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렀다 이런 구걸같은 홍보 댓글을 절대 달면 안됩니다 우리 유튜브 훈련소에 달린 댓글도 한번 잘 살펴보면 이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야 그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댓글을 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유튜브 경험이 많지 않은 채널들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달린다면 기분이 영 좋지 않죠 특히 내가 만들어서 정성껏 올린 영상에 영상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본인 채널을 홍보하는 들만 막 달린다면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싫어요 누르고 나오고 싶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뿐만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죠 DC나 보베드림, 다음 카페, 메이트, 우리웹 이런 곳들에서도 게시기를 쓰면서 본인 유튜브 채널 링크 홍보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외부에서 최대한 홍보해라는 말을 믿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채널 링크 달고 구독해달라고 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잠깐 조회수가 늘 경우는 있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내 채널의 평균 조회율을 최고로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니까요 영상의 제목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검색 키워드로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영상의 내용을 예상하기도 하죠 썸네일의 내용이 아무리 억울을 끌어도 제목만 제대로 써 있다면 시청자가 어느정도 납득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제목 그것도 검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제일 앞 문장에 이상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초보 유튜브분들, 구독자 100명 이하인분들에게서 많이 보이죠 대표적으로 본인 채널이나 별명 같은 걸 대괄을 쳐서 다는 경우가 있고 영상의 장르를 표기해 놓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채널명이 노을이고 영상의 주제가 브이로그일 때는 노을 브이로그 막 이런식으로 쓴다든지 하는 거죠 그 중 가장 좋지 않은 건 영상의 제일 앞에 샵1, EP1, 일부, 001 이렇게 모든 영상 제목 맨 앞에 숫자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의 번호를 쓰는 경우는 시리즈물로 기획한 영상일 경우에 써야 됩니다 그것도 제목 맨 앞에 넘버링 하지 않고 제목 거의 끝단에 표기하죠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마다 넘버링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는 채널이거나 한편에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영상 시리즈로 올리는 곳들이겠죠 특히 제목에 샵1 이런식으로 샵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시태그 검색어랑 혼동도 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넘버링이 붙은 영상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시청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청자 입장에서 그냥 캠핑지에 일몰 스케치라고 붙은 제목과 EP23 캠핑지에 일몰 스케치 이렇게 붙은 영상 중에 어떤 걸 볼까요? 왠지 23이 붙은 영상은 앞에 영상도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그리고 해외 노출을 하고 싶어서 일일이 제목을 번역해서 뒤에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제목 뒤에 번역된 언어를 넣는 건 이미 그 나라에 노출이 자주 되고 있는 경우에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다음에 해외 노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종일 조회수 확인하지 않기 구독자 100명 이전에는 조회수가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좋아요수도 오락가락하거나 정확한 집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제대로 된 수치가 표시되지만 그래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이는 내 영상 조회수와 컴퓨터에서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조회수 핸드폰 모바일 스튜디오의 조회수 수치가 각각 다를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구독자 수도 갑자기 몇 명이 빠지거나 갑자기 오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하루종일 조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또 구독자 100명 이전에는 순식간에 떡상에서 올라가는 영상이 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 영상이 정말 좋고 운도 따라줘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에 딱 맞게 추천으로 붙었을 때는 영상을 올린 지 보통 12시간 이내에 이미 엄청난 조회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으면 쉽게 떡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점점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니 분명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조회수가 몇 천에 몇 만 회를 돌파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흔날 때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면 항상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꾸준하게 채널을 운영해 나갈 동력을 잃게 되니까요 느긋한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하되 길게 꾸준히 한다는 생각이 제일 좋습니다 유튜브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구독자 100명 이전에는 특히 많이 하는 실수가 영상을 찍은 그대로 전부 다 올리는 겁니다 지루한 부분을 잘 잘라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 100명도 안되는데 영상은 10분, 15분, 20분 이런데도 정말 많습니다 구독자 100명 이하일 때는 무조건 2분에서 4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길게 만들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영상 개수를 더 늘리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줄이면 안됩니다 유튜브 숏에 걸맞는 1분짜리 영상 같은 거죠 특히 게임 관련 그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채널 하시는 분들이 이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굳이 그 게임뿐만 아니더라도 본인이 잘한 장면만 1분 조금 넘게 끊어서 여러 개 연속으로 올리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예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 영상 하나를 올리고 어느 정도 조회수를 기록한 다음 다음 영상을 올려야 됩니다 조회수가 1, 2 정도 나오는데 또 다른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1 다음 영상 또 올려서 조회수가 0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맞추면 안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다는 영상을 최대한 짧게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영상 길이를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더 넣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요 영상의 내용이 너무 없다면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너무 길다면 전부 잘라내고 그래도 남는다면 시리즈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독자 100명이 힘들다는 건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될 것들은 최대한 해놓고 하면 안될 것들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채널 성장의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걸 몰라서 정말 멀리 돌아갔으니까요 우리 훈련소 채널에서는 여러분께서 항상 영상 잘 만드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가실 수 있도록 여러 유튜브 운영 방법에 대한 조언과 꿀팁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이팅!